아, 역시나. 뒤쪽에 흰색 티가 있습니다. 네, 뒤쪽에 서주시면 되겠고요.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. 이야, 눈이 그냥 시원해지는 기록지에 지혜로비원님께서 또 백구같은 미소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계십니다. 가운데, 자, 이제 오른쪽 봐주시고요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손인상까지. 이제 가운데 또 영상 카메라도 있으니까 멀리 한번 봐주시고요. 어, 극 중에서 이제 초짜 드라마 피디 고필승 역을 받으셨습니다. 열정 넘치는 어떤 피디의 자세가 볼 수 있도록 필승 한번 가시면 어떨까요? 필승! 해! 서! 하하하하, 감사합니다. 귀여운 목, 이 배꼽 포즈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하얀 마음의 파트. 아, 좋습니다.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